영어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 윤선생 스마트 체험팩이 도착했습니다 스마트 체험팩은 영어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윤선생의 스마트 학습과 선생님의 스마트 관리를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패키지입니다 윤선생 체험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체험교재 전용학습기 단어장 꿈키트 홈스쿨 매뉴얼 귀여운 문구세트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선생님의 방문학습관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윤선생 체험학습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스마트 체험팩을 받으면 하나,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진행할 학습 계획을 세우고 둘, 학습 계획에 따라 매일 꾸준히 학습합니다 셋,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실시간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나요? 윤선생 자기주도 학습지수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일주일간의 학습 결과를 알아보세요 엄마와 아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윤선생 스마트 체험팩 일주일만 공부하면 확 달라집니다 새학년 영어 실력이 달라지는 첫 시작 윤선생 스마트 체험팩을 직접 만나보세요 윤선생 Bronco 윤선생bi 윤선생 amen separat 검사 modern silver iron Corn 한국국토정보공사